안녕하세요. 제의 마그네티입니다. 오늘은 스티커 고무자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일반 고무자석과 비슷해 보이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조각이 내어져 있는 제품이에요. 젠북 반대편에는 일반 접착면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원하시는 조각 크기의 제품을 선택을 하셔서 쉽게 떼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홍보용 전단지라든지 탄축물 또는 가벼운 종이나 명함 뒤에 부착을 하셔서 자석이 붙는 철판이라면 쉽게 부착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이들의 교육용 제품 뒷면으로 부착을 하셔서 활용하시는 범위도 있어요. 보시면 지금 제품 또는 사진이라든지 가벼운 그림 뒤에는 고무자석 스티커를 부착을 해놨거든요. 한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를 부착을 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쉽게 고정해서 뗏다 붙였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품은 이런 식으로 가볍게 떼어내서 원하시는 물체에다 부착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쉽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유용한 마그네틱 고무자석 스티커 자석 소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